이게 바로 나이키 언더커버 덩크아이 1985블랙 페불가죽과 일반가죽의 사용 레터링과 페인트가 뿌려진 듯한 소리 특징 주의할 점은 사이즈에요 동일한 덩크로우 레트로 제품과 비교 포기적도 길이는 짧네 발걸 없어도 최소 1업 이상 선택 어떻게 신어야 예쁘죠? 덩이 보이게 이렇게 레터링이 보이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